뒤태를 만들기 위해 전체적인 등운동만 진행하면 쏙 들어간 라인보다 그대로 탄탄해지기 쉽습니다. 이유는 등엔, 광배근, 승모근과 같은 큰 근육이 두 개나 있어 전체적으로 등운동을 하면 큰 근육 위주로 사용되어 지금 등 너비 그대로 근육만 단단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뒤태가 튼튼한 등이 아닌 쏙 들어간 뒤태 라인이라면 이번 루틴에 주목하세요. 이번 루틴 하루 딱 11분으로 널찍한 등허리에서 탈출해 여신 뒤태 만들 수 있는 바깥 등 쌀 싹둑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쏙 들어간 뒤태 라인 만들고 싶은 분 모두 환영합니다. 프리뷰에서 소개했듯 등엔, 승모근, 광배근과 같은 큰 근육이 두 개나 분포해 엎드려서 상체를 올리는 맨몸 등운동 혹은 넷풀다운 미들로우와 같은 웨이트만 진행하면 라인 변화 없이 그대로 튼튼해지기만 쉽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짚고 가고 싶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등의 주요 기능이 몸통을 꺾는 신정과 팔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매트에 엎드려서 상체를 올리는 동작은 등의 신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함인데 일상 속에 우리는 숙여서 생활을 하다 보면 등, 특히 상부 등이 많이 굳게 돼요. 이런 몸 상태에서는 상체를 아무리 꺾고도 골고루 분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허리에서 과하게 꺾이게 됩니다. 엎드려서 상체를 올릴 때 경추, 흉추, 요추가 이렇게 골고루 꺾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만 강하게 꺾어서 상체를 올리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내면 등의 변화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고 허리까지 계속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에서 엉덩이를 강하게 조이면 엉덩이 힘으로 허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다만 엉덩이를 너무 강하게 조이면 허리가 너무 강하게 보호돼서 뒷구리 라인이 사용되지 않고 불룩한 뒷구리가 그대로 붙어있게 됩니다. 또 팔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등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상부 숙목은 어깨 주변이 긴장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잘못하면 상부 숙목은 주변에만 긴장이 더 강해져 뭉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모든 문제를 몽땅 해결하고 뒤트라인 변화 효과를 3배 높인 이번 루틴! 첫 번째로 엎드린 동작이 아닌 앉은 자세에서의 동작 진행으로 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등을 더욱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엉덩이 근육은 허리 근육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너무 강하게 개입되면 등 쓰임을 상당히 방해합니다. 이번 루틴은 두 다리를 앞뒤로 보낸 하체 기본 자세를 통해 하체 보상 작용 없이 등을 더욱 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더불어 교차된 다리로 인해 뒤로 보낸 다리 방향의 바깥 등 라인이 정말 강하게 사용됩니다.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록하게 쏙 들어가지는 방향으로 사용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들어가기에 앞서 9월 이번 뉴 루틴이 바깥 등 쌀 잘라내기인 만큼 9월 한 달 루틴 스터디 주제는 완벽 여신 상체 만들기입니다. 직각 어깨, 일자 팔뚝, 일자 복근에 쏙 들어간 뒤트라인까지 상체의 그냥 지방 제거가 아닌 워너비 상체를 만들 수 있는 한 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어요. 당연히 상하체의 밸런스를 위해 하체는 돌려깎기와 사정없이 돌려깎기를 병행해 짧지만 더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9월 한 달 뒤테뿐만 아니라 완벽한 상체 라인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 분은 9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그럼 드디어 운동하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수건이 필요합니다. 수건 대신 양손 어깨 너비로 잡을 수 있는 밴드, 혹은 맨손으로도 가능합니다. 기본 앉은 자세가 너무 어렵다면 쿠션 혹은 요가 블록 위에 앉아 자세를 조금 더 수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등을 각 6가지 기다리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 4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등 바깥 라인 집중 운동입니다. 왼다리 영상과 같이 앞으로 접어 왼무릎 왼발 일자선상 오른다리 뒤로 보내어 앉아줍니다. 오른다리는 곧게 펴거나 조금 접어도 좋습니다. 가장 편한 위치로 잡아주세요. 동작 전 양손 매트에 두고 상체 엎드려 편안한 호흡하며 골반 앞뒤로 20초 가볍게 풀어주겠습니다. 아랫배 힘 강하게 주어 상체 최대한 일자로 곧게 세운 뒤 양손 등 뒤로 어깨 너비로 수건 잡고 양팔 조금 왼쪽으로 밀고 기다리겠습니다. 양쪽 날개뼈 사이가 뒤에서 만난다 생각하며 강하게 조여주시고 옆에서 봤을 때 귓볼 어깨 골반이 최대한 일자선상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복부 특히 아랫배에 힘을 주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줍니다. 앞에서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린 몸통과 골반을 가운데로 보내려 노력해주세요. 이번 루틴은 두 다리 모양으로 인해 몸통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가운데 오려고 유지하는 힘이 잘록한 등 라인을 만드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번엔 양손 어깨 1.5배 너비로 수건 잡고 앞으로 나란히 턱 당기고 복부 힘 한 번 더 강하게 주어 옆에서 봤을 때 귓볼 어깨 골반이 일자선상이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몸통 오른쪽으로 회전해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한 호흡 이어가 주시고 그냥 동작을 만들고 기다리기보다 턱은 당기고 복부엔 강한 힘 유지해 갈수록 등 근육이 더욱 강하게 쓰이도록 노력해줍니다.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강하게 줄수록 오른쪽 뒷구리 라인을 강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몸통을 오른쪽으로 강하게 회전할수록 오른쪽 뒷겨드랑이 쌀을 강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루틴은 하체에 제한된 과동 보미를 역이용한 동작으로 하체에도 자극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골반 교정 효과도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오른팔꿈치에 오른발등 접어 걸고 양손 가능한 만큼 가까이 잡아 기다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양손 완전히 잡아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갈수록 가슴이 열려 옆에서 봤을 때 등이 예쁜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조금 수월하다면 양손 머리 뒤로 보내 가슴과 등이 더 활짝 열리는 자세에서 기다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은 늘 유지해주시고 뒷볼 어깨 등 골반이 예쁜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굳은 등 굳은 가슴을 최대한 하늘로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양손 어깨 1.5배 너비로 수건 잡고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양손 위로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보다 아랫배는 역시 쏙 집어넣는 힘 강하게 유지해주시고 갈수록 손부터 엉덩이까지 예쁜 커브 그릴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가슴을 활짝 활짝 열어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 등이 일자인 구간 없이 균일한 커브를 만들어줄수록 등에 남은 빠지지 않은 군사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열다 보면 복부 힘이 풀리기 쉬운데 가슴 여는 힘과 복부 속 집어넣는 힘을 동시에 줄수록 등 자극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깨 주변이 많이 불편하다면 수건을 더욱 넓게 잡은 뒤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앞 동작에 이어 그대로 몸통 오른쪽으로 회전해 기다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등 라인까지 옆에서 봤을 때 균일하고 예쁜 커브 계속 유지해주시고 턱 당기고 시선은 조금 위 복부엔 강한 힘 늘 유지해주세요. 양수는 억지로 올린다는 느낌보다 하늘 위로 가볍게 들고 있다 상상하며 갈수록 겨드랑이와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어려운 동작이라 몸에 강한 힘이 느껴지겠지만 최대한 운동이 아닌 무용을 한다 상상하며 이 동작을 가볍게 만들어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내 몸은 힘들지만 동작을 보았을 때 이 동작을 가볍게 유지하려는 노력만으로 불필요한 긴장은 줄고 필요한 근육은 더욱 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지막 동작입니다. 앞 동작에 이어 팔꿈치 등 뒤로 접어 기다리겠습니다. 등 뒤로 날개뼈 조이는 힘 특히 오른쪽 날개뼈 조이는 힘에 집중하며 그대로 편안한 호흡 이어가겠습니다. 앞 동작의 포인트인 완만하고 예쁜 커브 턱 당기고 시선 사선 하늘 아랫배 속 집어넣는 힘 계속 유지해주시고 뒤로 접은 팔꿈치에 오른쪽 뒷겨드랑이가 더욱 강하게 조일 수 있도록 집중해줍니다. 가슴은 계속 하늘로 열어주시고 오른가슴이 오른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몸통을 확실하게 오른쪽으로 회전해 기다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왼쪽 등 바깥 라인 집중 운동입니다. 오른다리 영상과 같이 앞으로 접어 오른무릎 오른발 일자선상 왼다리 뒤로 보내어 앉아줍니다. 왼다리는 곧게 펴거나 조금 접어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위치로 잡아주세요. 동작 전 양손 매트에 두고 상체 엎드려 편안한 호흡하며 골반 앞뒤로 20초 가볍게 풀어주겠습니다. 아랫배 힘 강하게 주어 상체 최대한 일자로 곧게 세운 뒤 양손 등 뒤로 어깨너비로 수건 잡고 양팔 조금 오른쪽으로 밀고 기다리겠습니다. 양쪽 날개뼈 사이가 뒤에서 만난다 생각하며 강하게 조여주시고 특히 왼쪽 뒤 겨드랑이가 강하게 조이는 힘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복부, 특히 아랫배에 힘을 주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앞에서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린 몸통과 골반을 가운데로 보내려 유지해주세요. 이번 루틴은 두 다리 모양을 불편한 자세에서 유지함으로써 하체에서 사용되던 등근육 쓰임의 보상작용을 막아 등을 더욱 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반 주변에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그대로 계속 진행해주세요. 이번엔 양손 어깨 1.5배 너비로 수건 잡고 앞으로 나란히 격 당기고 복부 힘 강하게 주어 옆에서 봤을 때 귓볼 어깨 골반이 일자선상을 유지한 상태 여기서 천천히 고개, 팔, 몸통 모두 왼쪽으로 회전해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한 호흡 이어가 주시고 그냥 동작을 만들어 기다리기보단 턱은 당기고 복부 힘 강한 힘 유지해 갈수록 등근육이 더욱 강하게 쓰이도록 노력해줍니다. 떠있는 왼쪽 골반을 바닥을 향해 밀어붙이는 힘을 줄수록 볼록한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줄수록 왼쪽 뒷구리 라인을 더욱 강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몸통을 왼쪽으로 많이 회전할수록 왼쪽 뒷겨드랑이 쌀을 강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 등 전체가 기본으로 사용되나 뒤로 보낸 다리와 같은 방향의 등엔 더욱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왼팔꿈치에 왼발등 접어 걸고 양손 가능한 만큼 가까이 잡아 기다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양손 완전히 잡아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갈수록 가슴이 열려 옆에서 봤을 때 등이 예쁜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조금 수월하다면 양손 머리 뒤로 보내 가슴과 등이 더욱 활짝 열리는 자세에서 기다리면 좋습니다. 버전 1, 2 중에 내 몸에 맞는 난이도의 동작으로 기다려주세요.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은 늘 강하게 유지해주시고 귓볼, 어깨, 골반이 예쁜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굳은 등을 최대한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양손 어깨 1.5배 너비로 수건 잡고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양손 위로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보단 아랫배는 역시 쏙 집어넣는 힘 강하게 유지해주시고 갈수록 손부터 엉덩이까지 예쁜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등이 일자인 구간 없이 균일한 커브 만들어줄수록 등에 남은 빠지지 않은 군사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열다 보면 복부 힘이 풀리기 쉬운데 가슴 여는 힘과 복부 속 집어넣는 힘을 동시에 줄수록 등 자극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수건을 더욱 넓게 잡은 뒤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앞 동작에 이어 그대로 몸통 왼쪽으로 회전해 기다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등 라인까지 옆에서 봤을 때 균일하고 예쁜 커브 계속 유지해주시고 턱 당기고 시선 조금 위를 바라보고 복부엔 강한 힘 늘 유지해주세요. 양손은 억지로 올린다의 느낌보단 하늘로 가볍게 들고 있다 상상하며 갈수록 겨드랑이와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어려운 동작이라 몸에 강한 힘이 느껴지겠지만 최대한 운동이 아닌 무용을 한다 상상하며 이 동작을 가볍게 만들어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왼쪽 마지막 동작입니다. 앞 동작에 이어 팔꿈치 등 뒤로 접어 기다리겠습니다. 등 뒤로 날개뼈 조이는 힘 특히 왼쪽 날개뼈 조이는 힘에 집중하며 그대로 편안한 호흡 이어가겠습니다. 앞 동작의 포인트인 완만하고 예쁜 커브 턱 당기고 시선 하늘, 아랫배 속 집어넣는 힘 계속 유지해주시고 뒤로 접은 팔꿈치에 왼쪽 뒤 겨드랑이가 더욱 강하게 조일 수 있도록 집중해줍니다. 가슴은 계속 하늘로 열어주시고 왼가슴이 왼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몸통을 확실하게 왼쪽으로 회전해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루틴 역시 그동안 잘 사용하지 못했던 등 바깥 라인의 운동이니 만큼 초반엔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을 꾸준히 진행해주시고 이후에는 등 운동하는 날, 등 운동하기 전에 한 세트씩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번 루틴은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전소미님의 복근 운동을 업그레이드 시켰던 일명 전소미 루틴 이번 등 운동은 뒷 겨드랑이 쌀부터 뒷구리 쌀까지 뒷 라인을 쏙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루틴이고요. 전소미 루틴은 앞 복부부터 옆 사선 복부까지 이 앞쪽을 쏙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했을 때 몸통 라인의 변화를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첨! 그럼 오늘도 효과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